5파운드 전지야? 엄청나 가격밥 5파운드 7파운드 싸지 이런 그림들 나도 좋아하는데 전에 한 몇개 샀거든 선물로 갖다주니까 되게 좋아하더라 요거 내가 아는 회장님을 저런거 이거 큰거 하나랑 저거 두개 사드렸거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싸잖아 여기 여기 실에 나가면 되게 비싸 두배도 넘어 가격 세개 지금 이게 5파운드란 얘기 아니야 여왕 여기 현금밖에 안받지 온김에 기념으로 한두화에 사면 좋지 비싸여도 아는거 이빨 이빨 마이 에어컨 이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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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대전 승리 한패 여기 런던에 온거지 하루 됐는데 다르지 않아? 이 공기가? 강가도 바로 옆에 있고 그래서 더 그렇게 느껴지는 거 알았네 그렇긴 한데 이제 런던 시내 나가보면 그 시내인데도 느끼는 공기가 또 서울이나 거기랑은 다를 거라고 미세먼지가 10배가 넘어 10배가 한 20배? 한국에서 온 여인 그린이치대학교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린이치대학교 여기는 이제 강남인데 보트버스 저걸 타면 이제 남쪽하고 동쪽부터 서쪽까지 가는데 트러블카도 같이 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타는 거를 강력히 한번 추천해요 템즈강 남쪽 이거는 남쪽 방향 영국은 남쪽이 잘 산다? 북쪽이 잘 산다? 런던은? 북쪽이라 그랬지 북쪽 한국은 강남 런던은 강북 여기가 싸지 저기 보면 우버 유람선 이렇게 오는데 저거는 포함이 안되고 여기 런던시에서 하는 조개 포함이 되는 거 그린이치대학교 안으로 들어와서 오고 있는 한국 요소 온 여인 어제 오늘 만났습니다 여기가 물이 없을 땐 요 정도까지는 이렇게 걸어갈 수 있게 돼 있는데 지금 물이 너무 많이 차가지고 와 이렇게 물이 많이 찼다니 이렇게 물이 차는 거는 본 적이 없어 아무튼 집 나르는 배다 집 나르는 배 저거 크루즈가 들어와 있네 진짜 보니까 저 크루즈 저거 영국에 한국 요소 온 여인이라는 영화를 하나 찍어 내가 처음에 만들었어 이거 한국 요소 온 여인 어디서 뭐 있어 보이지 않아? 한국 요소 온 여인 영국도 가고 프랑스도 가고 이탈리아도 가고 다 가는 거지 한국 요소 온 여인이라 제목을 쓰거나 노열지를 다 받는 거야 한국 요소 온 여인 런던 편 2편입니다 한국 호도구를 한국 싸우면 안사해 받아 여기 좀 싸네 5파운드 그래도 빨리하네 여기 신호로보다 싸잖아 여기 그린에 있지 통로 들어가고 있는데 땡큐 리틀타워 내려가면은 강을 가로지면서 터널로 걸어가게 돼 있지 자 이 리프트 굉장히 크지 굉장히 큰데 I'm saying this is the 리프트폰 다이노사울 It is yeah Why Yeah 되게 오랜만에 와 보는데 이렇게 통로를 이렇게 강가로 이렇게 길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한국에서 온 여인 런던 그린 있지 지하편 레이스 레이스 레이싱 마지막ut 이거 울리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옆에서 오 예 해고요 일어나나 Он roso Jonathan often He has one twelve i você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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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